지금 녹화 다시 해야지? 아 맞다 겉쪽 되게 덥지? 여기는 별로 오늘 안 더웠어 저기가 아닌데 저기 밑에 지방 막 40도 다 돼간다던데요? 밑에는? 확 그렇게 나와요? 37도래 실제 37도 했으면 한 39도 느낌이었겠네 똥나면 돼 똥나면 왜 다 글로 가는 거야? 어 그쪽이 더 가깝구나 하이 티어가 올라가면 뭔가 느낌이 싸고 웃음기가 없고 아 맞아 걔네들 정치 장난 아니더라 어 진짜 그냥 하나 못하면 그냥 정치 아 맞아 맞아 쌍욕하던데요? 보이스도록 아 나 옷이 부시보리 게임을 재밌어 맞아요 행복해 다이아 가면은 아 진짜 엄청 스트레스 써요 맞서랑 다이아 그러니까 더 웃긴건 그만은 또 안그래 뭔가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최정상에만 있으니까 그냥 서로 알거 다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안그런데 아 거기도 마찬가지던데 나 요즘 그 금아애들 방송보는데 아 여기 미친인들 있지 뭐지? 여기서는 둠피 쓰레기여 흐흐흐흐흐 어 알았어 미안해 뒤에서 소리났는데 뻔 아 잉 행복해 으아 어이구 미친이 짱웃겨 하하 황상도 못할 의미respons 재재 이제 혼난다 인제 아 쟤 팔아나왔다 쟤는 이제 혼난다 혼나 우리 우리 애시가 잡아주겠지 에이 설마 못잡겠어요 뭐야? 누구야? 뭐야 똥그리야? 똥그리 어 이거 밀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무도 안 죽었는데 밀어 에이 모르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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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밀으면 안 되는데 애들 다 위에 있다 쟤네 살아 저 뒤에 숨어있어 어우 찌찌개 안녕 살아 오 나잇뚜 저봐 저봐 잘한다 우리 애씨 나잇뚜 아야 산조인가? 온다 온다 똥그리 힘내 똥그리 힘내 안조 뚝 빼기 조심 오 나 방도 깨졌어 오 나 방도 깨졌어 오우 무서워 나야 나 나야 나 파라다 파라다 아 제발 오케이 저쪽으로 온다 죽지 않아요 어 난 죽지 않아요 영웅이라서 메카팡 아 아잇 어 방도 깨졌어요? 메롱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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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줘야 되는데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와 어 맞으면 된 버리 아잇 아잇 Be 아잇 아니 와 끝까지 버텼다 와 버틸만큼 버텼어 난 몇 시까지 하지? 고민이네 와 베리 이리 와 베리 엄마한테 올 거야 엄마한테 올 거야 이리로 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잘했어요 아 공부해야지 해야지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흠 귀여워 말로는 뭘 못해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 와 나 다섯 명 상대로 열심히 싸웠어 여섯 명인지 다섯 명인지 마지막에 애씨가 바꿔 냈네 나중에 때리느라 iel도 못하겠다 정신 하나도 없어 때리는 게 힘이잖아. 그 보니까 파티원들한테 힐 많이 들어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나는 쥐꼬리만큼 들어오는데. 그 원래 자힐은 좀 적어요. 응. 패치돼가지고 원래는 똑같았었는데 약간 루시우 느낌이었는데 패치가 되고 나서는 남들한테는 우리 팀한테는 정확히 수치가 몇 채였더라. 좀 더 해주고 꼬리는 그 반밖에 힐이 안 돼. 아, 맞아. 그 120인가 들어간다는데요? 그거는 쿠키. 110. 2초 동안. 이게 자잘하게 들어가는 게 120이라 그랬는데? 70 몇인가? 평타요? 응, 평타. 아, 평타? 자잘하게 들어가는 거. 어, 자잘하게 들어가는 거. 120? 110? 그랬던 거 같은데? 내가 한 대에 딱 때리면. 한 대에 딱 때리면. 우리 팀이 2초 동안 힐이 돼요. 응응. 아, 2초인가? 몇 초 동안 지속적으로 그 120인가가 힐이 돼. 그렇다 하더라고요. 또 다 검색해봤지 또. 하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얘 고인되고 접었었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근데? 역시 급할 때 사투리 티가 나오는 거 같아. 저 서울이요. 나 서울 여자야. 그래유. 그냥 농담삼아 하는 거지. 서울, 서울 초박이가 있다. 아, 서울 초박입니다. 아쉽게도. 여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유, 그랬쥬? 막 이런 거 톡으로도 되게 많이 해. 여자들끼리. 그래서 그런가 봐. 아, 옛날에. 사투리 쓰다가 놀림 당해가지고. 어? 고향이 어딘데요? 충청도요. 아아. 제 사투리가 없거든요. 거의 없잖아. 거의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아, 그런겨? 왜. 아. 너무 자연스럽다고. 아아. 놀림 받은 거. 막 무슨. 심하게 놀림 받은 거 아니고 애들이. 아, 그냥. 서울. 서울. 속고 애들이. 어. 신기했지. 아, 진짜 저렇게 발음하는구만. 아침까지는 안 할 것 같애. 아니. 한 시간? 한 시간만 하고 날아야지. 또. 또 지대까지 한다 그러면. 진짜 밤새 죽어. 으흠흠흠. 재. 재밌긴 재밌다. 아, 맞아. 이렇게 너무 고랩 들어오면 별로야. 하옥 티어가 올라가 버리니까. 얘 눈치도 은근 보이고. 짜증나. 그래. 일단 자. 부시에 걸려. 부시에 걸려. 부시에 걸려 가는 걸로. 으흠. 혹시 외국 어디 갔다 온 적 있으세요? 저? 저 스무살 때 이후로는 안 가봤어요. 강아지 키우고 나서는. 아, 갔구나. 응. 외국은 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못 오니까. 음. 야. 내가. 너 눈치를 왜 보니? 흐흠. 흐흠. 아. 영어 공부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언젠간 가지 않을까. 뭐. 맞먹으면. 요즘은 못 가도. 맞먹으면 가죠. 뭐. 이것저것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일단 잘 자. 나중에 봐요. 나중에 봐요. 잘 자요. 별이 엄청 불편하겠다. 자세 진짜 불편해 보여. 여기선 별이가 보이지 않는다. 안 보여요. 지금 무릎에 있어. 무릎을 자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약간의 그... 원래 팔을 이렇게 베줘야 되는데,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못 해주니까. 지가 약간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둥 떠 있잖아. 여기는 의자 거리에 여기 손바닥만 이렇게 붙이고 있어. 여기 둥 떠 있고. 지금 별이는 되게 특이하게 잘 누워있어요. 응. 되게 엄청 편한 자리는 아닐 텐데. 아, 그니까. 엄마니까. 그래도 몇 시간 혼자 잤네. 아까까지는 계속 옆에서 잤는데. 계속 더 자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이상 소리 내니까. 무슨 소리야. 바닥 바닥 소리도 내고. 키보드 치는 소리 말하는 소리. 그런 거에 안 깨나? 안 깨요. 절대 안 깨. 강아지들은 안 그래. 사람 아님. 잘 때는 푹 자는구나. 밖에서 무슨 커다란 소리나도 안 깨요. 되게 성격 좋아. 프렌치분들이 성격 좋더라고요. 둘 다 보면 뭐 큰 소리가 나든 뭐 번개 같지도 않는. 관심이 없어. 나만 놀래. 가끔 그냥 뭐. 밖에 계단에 누가 지나갈 때. 인기척이 너무 오래 있는다. 그럼 짖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 안 짖는데. 문 앞에 누가 서성거리는 느낌이 들면 짖어. 그럼 보면 택배더라고요. 저번에도 벨 누른 거 택배였어. 딩동. 응. 하긴 누가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귀여워. 또 배고프다. 아 이치아야 먹으면 좀 안 좋아해. 늘 안 좋아. 아 일반 채팅 겁나 웃기다. 제 게임 하세요. 잘하갑니다. 어째겠다. 내 일반 채팅은 저거. 목소리 개쩍은 24세 대딩남이에요. 연락 주세요 이랬는데. 어떤 애가 연락처를 줘봐 이랬는데. 연락처 절대 말 안 해. 엄마 엉덩이 아파요. 뿌잉뿌잉뿌잉. 뿌잉뿌잉뿌잉. 이거 비트에 맞춰서 부르고 있는 거 알아요? 아 그렇구나. 프리기태가 노래한다. 엄청 신나네. 아 근데 겐지가 하는 거 진짜 웃긴 데. 뿌잉뿌잉뿌잉. 겐지 진짜 웃겨. 야타가 하는 건 못 봤어요? 나 겐지밖에 못 봤어요 야타 노래 가사가 꿈에서 나는 아이돌이었어 그러는데 아이돌이었어 너무 웃겨 어 브리키테 왔다 저쪽도 브리네 아나 저쪽 브리를 맡아줘 아 아나 피 1인데 어 우리 힐 줘야 돼 나 순간적으로 너무 때렸어 뭐야 한패 들어줘 오케이 어 호그 잡자 나이스 어 이게 게임이지 2층에 매크리 있어가지고 뺄게요 아 행보거치 이게 바로 게임이야 높은 티어 애들은 직업이야 직업 그치? 쉼이란 이런 것이야 하나 둘 안녕 어 어 기다려봐 구할 나이스 뒤에 매크리 있어요 치료해 드릴게요 빨리 해 빨리 해 이 새끼야 아 진짜 아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아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오 난 난 안 누웠다 나 날아간다 나 날아간다 나 날아간다 나 날아간다 일어나라 나이스 롱패 아 죽었다 자리야 너가 어떻게 해봐 한 명이라도 죽여 피 작은애 죽여 피 작은애 리퍼 죽여야지 리퍼 아우 답답아 안 돼 안 돼 안 돼 다들 피가 없다 우리 자리야 잘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서열 정리했죠 어 서열 정리했어요 그럼 인제 며칠 했다고 서열 정리는 기본이죠 나잇뚜 안녕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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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붕 쓴다 아 아니네 붕 쓰는 줄 알았잖아 누구네 용이요 누구네 용이요 냠병 망치 왜 지금 써 망치 왜 지금 써 어 딜러차기 딜러차기 아 뭔 말인가 했네 알 이티어에서는 놀리는 재미가 있어 어핳핳핳 이러면은 열받아가지고 막 저 잡으러 막 다 팔려들어요 이리 오너라아 어? 심해 있네? 딜러 한 명 어딨지? 왼쪽에 호그 여기 있구나 왜 이렇게 안 보이나 했더니만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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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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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들지 말 거야 그냥 아예 죽여버릴 거야 쟤 포탑 안 부셔요 쟤 포탑 안 부셔 항아리 부시고 있어 포탑은 안 부시고 포탑이는 부셔 이거면 좀 나아질 거예요 털이라 정세윤 어어 쟈 포탑 포탑 홑 경도 컷 터뜨럴 빠 매우 잘 안녕? 자리야 안녕? 호탑 틀에 방어전 주자 쟤 꼬라지 보니까 죽겠다 아 이런 된장 저 궁에 못 당한다 라인만 보느라 거점 먹어야 되는데 라인만 보느라 거점 안 먹어? 오오 먹었어 먹었어 와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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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육 녹았다 와 포탑 저승 갔어요 포탑 초이고 됐나? 오 오 쟤 꼬라지 브리 데이 세으로 어그로는 끌었다 두 명한테 뚝 감아졌어 온다 단체로 온다 또 군 또 쓰네? 아 또 죽었다 아니 아니 안주었어 영웅은 죽지 않아요 어디로 오나? 이제 아무도 죽지 않아요 역시 리퍼하면 파츠는 당연하지 잠깐 화장실 좀 네 다녀오십쇼 별아 엄마 힘들어요 잠깐만요 됐어? 이러면 좀 덜 불편하지? 여기 들어갈래? 알았어 안아줘 이렇게 안아줘 알았어요 추워요? 아 엄마 불편하긴 더럽게 불편한데 별이야 별아 잠깐만 일어나봐 별아 잠깐만 별아 잠깐만 올라와 볼까? 엄마 엉덩이가 너무 아파 그냥 앉자 그냥 앉는게 덜 아픈 것 같아 아 쭈? 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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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 지금부터 딱 두 게임 만하죠 오케이 오케이 진짜 그쪽 일반 칠킹이 좀 이상하게 많더라 원래 그렇죠 뭐 아까 남의 방송 보니까 그 사용자 게임에는 변태들도 많더라고 그러려니 휴 이 야심한 시간에도 방송 친 사람들 진짜 많구나 그럼요 왜요 오버워치 오버워치 태그라 검색하니까 나온다 왜요? 아 진짜? 그냥 해봐야지 근데 제 방송 어떻게 들어왔어요? 처음에 응 처음에 똑같애 오버워치 방송을 찾다가 들어왔어 난 다들 내 방송 들어오는 거 보면 신기해 어떻게 찾아도 들어오나 그냥 그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네이저 한 거 막 막 유재형 방송처럼 이천명 들어오고 그런 거 뭐 들어가면 가는데 여기 보면은 네 그 정열이 시청자 수가 높은 순 있고 낮은 순 있어요 낮은 순 하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0명부터 나와요 오 근데 보통 자기 방송을 하나 켜놓고 방송을 대부분 해가지고 0명은 없고 거의 1명이잖아 어 1명 또는 2명이요 어 그게 다 그 봇 아니야 봇 봇 트위치 봇 근데 근데 이제 보면 신기한 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그냥 있거든요 네 근데 10명이 넘어가면 응 시청자가 갑자기 10명 20명 50명 이렇게 돼 오 네 그렇구나 한두 한두 명짜리 방송 100방송 있으면 한두 명짜리 방송 한 80개 있고 10명 10명 20명짜리 방송 10개가 있고 나머지 방송 100명이 넘어 지금도 지금도 보면 제일 오버워치 방송 중에 만약에 700명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700명 그 다음이 300명 그 다음이 150명 그 다음이 100명 그 다음이 100명 그 다음이 100명 그 다음이 100명 지금 불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구만 응 그러니까 희진의 케첩 도둑 메르시 장애인데 메르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잘하고 싶어서 메르시 로만 랭커 찍어오고 근데 그거는 프로들도 못하더라고 하하하하하하 아 정확히는 안 하더라고 그렇죠 요즘에는 요즘에는 안 하는 거지 아니 누가 메르시 피케 해 바꿔주세요 그러지 맨날 따로 애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요즘 사기권 가면 대부분 안왔바티에요 그니까요 응 메르시 되면 그냥 욕 먹어 버스라고 뭐라 하던데 메르시가 얼마나 바쁜데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보면 아까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위로 올라가잖아요 플레이 플래도 그 사실 아깔 때 플레이가 그냥 플레이가 아니고 한 2700 정도 됐었어 사실 2800, 2700 아까 2900도 잡히더라 미치는 줄 다이아 목장인데 테이크 녹는 속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잘하지 테이크 녹는 속도가 다르잖아 응 그런데서는 사실 메르시 못쓸버죠 스트레스 받아 그냥 막 녹는데 그냥 막 1초도 안 돼서 그냥 맞아 아니 어떤 힐러를 데리고 와도 아깐 안 됐어 그거 살려면 진짜 뭐지 진짜 바티를 하든가 어 아나 수류탄 쏘고 풀케어 해줘야지 겨우 사야지 그래서 아나도 한 명씩 한 명씩 쏘고 어쩌다가 그거 던지는 거잖아요 수류탄은 그래 그것도 아나도 힘들어 수류탄도 이제 아까 우리가 진 이유가 내가 수류탄을 힐러 힐러고만 썼거든요 우리 팀한테만 던졌거든요 상대편한테 못 던지겠어 잘 안 맞아 맞아 그거 되게 높게 던져야되더라구요 연습해봤어 이길라면 상대편에 맞춰야돼 상대편에 맞추고 탈벤 소리 지르고 다 달려들어야지 맞아 맞아 오버워치 하는 사람들 되게 많네 되게 많은데 배그 이런 거로 또 검색하면 더 많아 음 배그가 더 보는 맛이 있어요 본 맛? 그러니까 오버워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정신없잖아 음 개인하면 되게 정신없잖아 아 그건 그래 그래서 어지럽다고 그러잖아요 못 보잖아 그래서 배그 같은 경우는 좀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보고 있으면 어지럽지 배그는 보는 사람도 좀 편하지 뭔가 긴장만하게 네 가끔씩 힐링게임 해줘야돼 다른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온라인게임을 오고 추억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는데 심시티 같은 거 럴로코스터 타이콘 같은 거 음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럴로코스터 타이콘는 밤새야 아 이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그 포레스트 나중에 2 나오는데 그거 같이 하시면 되겠네 근데 그거 원래 검보는 이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아 아니아니요 그것도 약간 가끔 싸우고 안 싸우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심시티 모드도 있고 막 그래 난 그거 너무 재미없어서 가끔 패는 맛도 있어야지 근데 어느새 지금 제 집은 토끼 사육장이 됐어요 토끼를 키우다보니 점점 늘어나가지고 가끔 사람들이 여기 토끼 사육하냐고 애들 새끼를 까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상한 애들은 거기 와가지고 내가 토끼 건들지 말라 그래도 내 앞에서 막 죽이고 그래 토끼 나쁜 사람들이 아 그래서 바로 강퇴시키죠 그 토끼 죽이면은 그 비명소리 나거든 되게 열받아 불쌍한 토끼 어흑 공격을 준비하시기 공격을 준비하시고 경제는 명우의 사무가 어흑 또 어려운 맵이고만 들어가면서 엄청 저 터지겠네 제 능력을 증명하겠다. 여기 아빠 스킨 좀 봐. 아 저 더러운 스킨. 작년 여름에 나왔던 거. 나도 덥다. 이제 여름 옷 입고 싶다. 보니까 부리 스킨 엄청 이쁜 거 있던데. 옛날에 캐시템이었나봐요. 어디 라인 돌진 소리가 들리네. 자리야 개피 잡아라. 솔저 좀 오우 나 개피네. 저 위에 솔저 잡아야 되는데. 아 못살렸다. 여기 있네. 머리 뚜껏 패기. 어떻게 이겼네. 내가 때리고 있는 거 자리야가 막 터쳤네. 각점 보면. 왜 이겼는지 잘 모를 때라 했어. 여기는 그런 곳이죠. 난 그래서 재밌어. 왜 지는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왜 이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따가 막힌다. 아이고. 아 살린다. 오케이. 내가 열심히 살렸는데 또 죽을라 그래. 아 진짜 안돼 브리라인 그건 초월이 아닌데 아 그래도 웬만해서 안 죽어요 어 그럼요 피통도 커지자녀 어 그래도 지금 고속도로다 난 심심해 나 하물만 밀고 있네 아이 심심해 둠피야 넌 즐겁니? 아니 뒤에서 소름이 형 보고 있으면 너무 웃겨 팬티만 입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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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쉽게 죽지 않아? 아 자리 아깝다 고출력인데 아 금방 채워 저 멀리 아프네 누구지? 아우씨 누군데 라인 안녕 누구겠어요 둠피죠 아 둠피구나 응 힐 저거 각 안나왔어 쟤는 죽는게 너무 당연했어 우리 둠피가 있었구나 아 요 자리가 메르시 꿀자리인데 으흠 멕크리 개피다 석양 어 뭐야 석양이야 석양 괜히 죽었네 목쳐더라 지금 으흐 흐흐흐흥 쩝 ese 먹쳐 올려 줬네 쟤 아 닿땅 아 닿땅 와 나 승률 1%올랐다 이러다 80% 되겠네 덜덜덜 우리 팀도 아무 말 없어 정신 나갔어 애들 다 졸려 밥이라서 나 어디가 나 어디가 저게 공격까지 30초 우리 놀이기구 탈 시간은 없을까요? 부문수 비행 완전 좋아하는데 아 이 맵만 하면 넹 에버랜드 가고싶어 맞아 맞아 지금 얘도 놀이기구 타고싶대잖아요 브리기트가 놀이기구 타고싶다 그랬어 방금 아 그래 놀이기구 탈 시간 없을까요? 막 이랬어 롯데월드 코로나 뚫렸던데 아 맞아요 한 명이 가가지고 에버랜드 가야겠구만 오 자리아가 주방 잘 줬는데 팔로워 팔로워 천명 되면 시청자와 함께하는 에버랜드 뭐 이런거 아 원래 그거 적어놓긴 했어요 예전에 아 진짜로 했구나 어 천명 되면 뭐 한 만난다 놀러가면 재밌겠다 그러게 지금 지금 200명인데 아 쏠져 진짜 겁나고 쏘네 야 이거 어그로 너무 끌려 여기저기서 야 이거 어그로 너무 끌려 여기저기서 일단 메르시 살리고 자 저 패러 가자 오케이 메르시가 죽였어 제 자존심 상해 메르시 딱 치킨게 얼마나 센데요 제가 방패로 막아줄게요 파라다 또 잡는거 보여줄까 화이팅 또 잡았어 나이츠 하나 더 잡을 예정 등피 피 없어요 조심해 조심 석양 맞으면 바보 원래 0이야 원래 기본적으로 다 죽여 아 내가 죽이려고 갔는데 어 열받네 애들이 다 죽여요 메르시 좀 잡아봐요 아 메르시 개피인데 슈프트로 파라 장악을 내는데 어 저번에 한번 잡았는데 아 연습하자 좀 더 앞으로 가봐 라이나 연습하자 아 큰 방패 작은 방패 귀엽다 미니미니 하쥬 그럴까요? 파라가 지 아까 나한테 따인게 열받아서 나만 쏘네 쉽게 안죽죠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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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들어갔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구 명중이 죽었다 명중 시켰어야지 내가 시켰기를 방패라 하하하하 이거 왜 확인해냈어 이거 왜 확인해냈어 아 지정 확보로 아 제가 지켜드릴게요 헝 성격이 깨워 으응 공격이 깨워 아이고 아이고 자리야 자리야가 다 죽이네? 고출력이구나 니가 죽었다 어 나 많이 죽었덩 어 우리 동굴이 동굴이 비비려고 지금 각자 보고있어 안 비비네 안 비볐어요 가만히 있었어 2층에 숨어있던데 여기 또 죽었어 저거 시간 너무 많다 이리로 오지 나 팔아간대 열받았어 지금 남았어 저거 봐 저거 남아지잖아 안 보여야지 수면 빠졌고요 방패 들고 있는데 수면 쏘고 있어 바보 아니야? 바보야 최선을 다한거야 제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려고 파가 어디있지? 어? 해킹안에 있어 옆에 바로 옆에 어이씨 손그라있네 지나가는거 봤어 어? 방벽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요 곧 나아질거에요 아이씨 손그라잉 아이씨 손그라잉 아이씨 손그라잉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표가 준비됐어요 어 파라파라 아이고 죽었다 파라 왜 안잡아줘 맥크리 이 자식아 꺼져 오오 자리아 살았어? 어 뭐야 오이씨 저놈의 정의 아이고 아이고 컷하면서 같이 죽었어 모시러 가야지 파라 컷 하 어 메르시 하나 잡자고 궁을 쏴? 진짜 잘 받았나보다 하하하하 나 같으면 딴걸로 하겠는데 쟨 존심도 없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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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파라 빼대야 되긴 했거든 아 아 아 자리가 개핀데 못잡겠다 아 애들이 왜 뒤로 빼니 바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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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명중이 드디어 말 한마디 하네 어 명중아 너 하하 dolor 비현 이였니? 아빠 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하하 하하 뭐야 뭐 파츠가 왜이래 하하 크borough 야 평타 잘 치네 어 나 찬조 출연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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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야 아 벼라 엄마 다리 좀 필게요 귀여워 아 지금 훈련장 갈 수 있어요? 훈련장 가시기요? 그 같이 예 복싱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영혼 고를 수 있나? 응응 여기 상관없어요 모이랑 골라올래요? 과학이 진실을 밝혀줄 거야 이거 다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 게이지가 다 닿았어 게이지가 다 닿았어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얘를 꾹 누르면서 게이지 채우는 거랑 응 이렇게 채워보죠 오른쪽으로 계속 잔 클릭하는 거 이렇게 아아 와 대박 더 빨리 찾아 저 이게 제일 뭐야 빠르게 빨개 눌러 음 그러니까 모이랑 막 딜에서 진짜로 죽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게이지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꾹 누르지 말고 이게 빨리 우클릭을 계속 빨리 하면은 게이지가 빨리 차 아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아 여기 나 힐 딸릴 때 약간 좀 꿀팁이고 두번째는 힐을 이렇게 계속 줄 필요가 없어 어 아 그건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주면 또 개필 때는 많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이거 도트일이잖아 모이라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뿌리면 묻어요 묻으면 한 4초인가가 유지 그러니까 그게 도트일이잖아요 근데 응 얘가 피고 없을 때 어 급할 때 급할 때만 이러는 거야 급할 때만 그래서 맨날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뿌리고 가잖아요 맞아요 응 그리고 그리고 궁 쓸 때 파란 곳을 한번 던져주고 궁 같이 쓰면은 응 좀 좋아 좋고 그리고 이거 뭐지 모이라 고인물 기술 있어 뭐 뭐 이걸 익히는 거야 이거 이걸 익혀야 돼 아 그거 뭐예요 좌우 클릭을 빠르게 아 이거 어렵다 근데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되니까 한 0.5초에 한 번씩 클릭한다 보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천기내려 백기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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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lderly 그런 느낌 브리기트도 이게 안 돼 자꾸 앞으로 나가주지 브리기트도 이게 있잖아 빨리 쓰는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 왔다가 고인물들은 고인물들은 한 손으로 계속 때리는데 이거를 방패했다가 이걸 진짜 빨리 하더라구요 근데 자꾸 나가지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손가락이 잘 해야돼 이걸 겁나 빨리 하면 안죽더라구 불이는 많이 안해봐가지고 아 근데 자꾸 나가져 이렇게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이거 봐봐 뭐에요? 슛점? 슛점 그..그거..여기서밖에 못해요 게임할때 못해 아 게임할때 응 근데 그 말하는 애들 보니까 미친듯이 하던데? 그죠 설정을 바꿔볼까? 나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응 이거 하면은 생존율이 비약적이더라 아무 데서나 할수도 없는데 상황에 맞춰서 하면은 2층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죽을거도 살고 그렇죠 그니까 그.. 이게..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만 돼 아이고 실제로는 그.. 제가 이거를 그거를 활성화를 안시켜놨가지고 뭘 활성화를 안시켜놨어? 스킬을 나는 꾹 눌러야지만 가지게 해놔가지고 아.. 안그러면 너무 튀어나가니까 누르면 누르면 누른만큼 나가는거 네 네 그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슛점이 안돼요 응 그래서 슛점하려면 슥 이거 바꿔놔야돼 메르시가 제일 설정에 따라서 플레이 방법이 제일 많이 달라져 그니까 적응이 안돼 난 기본설정 그래서 그냥 가까운데 내려가잖아요 너무 멀리 그냥 쉬프트를 두번 빨개 눌러 이렇게 어.. 다들 그렇게 하긴 하는거 같애 아.. 나 튕겼네 어.. 훈련장 튕겼어요 여기 있는데? 어.. 그니까 걔는 있지만 내 화면은 아니라는거지 그래서 나 지금 못봤어 그럼 우리 경쟁도 그럼 튕긴건가? 아.. 경쟁은 안 튕겨요 아 다시 살아났다 어.. 맨날 일해 그리고 그.. 뭐지? 광선.. 광선 꽂혀있는 사람한테 날아가요 나는 아.. 지금 이렇게 안 보고 있어도 날아가 아 맞아 그거 파라할때 그래서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안해놔 보고 있어야죠 그래서 안 보고 있게 해놔야지 얘 힐하면서 저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해놓거든요 저는 아 그.. 그것도 원래 근데 선수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로 하는데 응 난 그게 편해가지고 그걸로 연습했는데 응 근데 그게 불편한게 있어 예를 들으면서 거기 있어봐 응 여기 딱 있다가 순간적으로 시야가 없어지잖아 음 그러면은 힐 끊기죠 히도 끊기.. 힐 끊기 아니라 소천사 못하는데 어 맞아 못날라가지 어 근데 걔는 날아갈 수 있잖아 어 안 보여도 이렇게 안 보여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실점하기도 편해 이.. 이게 장점이어가지고 음 아직 여기 있어요 얘 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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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 힐 하면서 날아가는 거 그거 커버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쉬프트 딱 쓰고 날아가면서 동시에 재빠르게 딴 사람 힐 해주고 응 그걸로 말해야지 강화중 고마워요 뭐 근데 굳지 않은 거는 힐러들 몇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브론즈 수준이라 아는게 없어 한조 대기중 진야타가 제일 어려워 한조 여기 한조 활쏘이 연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선수의 하는 거 보니까 루시우 장난 아니게 잘하던데 막 이렇게 위에서 아래 보면서 막 쏘던데 아 루시우 루시우 잘하는 사람들은 신기해 아 그니까 요런 느낌인거지 빠바밤 빠바밤 응 탕 아 여기서 야 이렇게구나 이렇게 낙사구나 어 저기요? 점프해서 올라왔어야지 이런 아 깜짝이야 나 지금 떨어질 뻔했어 내가 올라오라고 말해놓고 안 보여주길 잘했다 안 보여주길 잘했다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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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장애인인가? 뭐할거다 어 저기 고랩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니까 우리 팀 제 능력에 증명하겠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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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안결라 안결라 씨 축구입은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당신도 마찬가지네요 이색은 남친은 뭐야 이색은 남친은 뭐야 저기 있다가 둘 중으로 한 명 남친다 이거지 아 근데 저기 단점이 절로 애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들키면 또 그것도 나름 웃긴 거지 들키면 이제 막 여기 A 거점 망하는 거 바로 뚫려 근데 성공할 거 같아 감상 day 우아 이렇게 계속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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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바퀴벌레같은게 너 왜 왔어? 뭐야 얘네 왜 이래 너네 왜 따로따로 와 무섭다 우리 바퀴벌레 바퀴벌레들이 그렇게 웃긴 하지 한주 아파 상벽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방퀴들어라 그렇지 그거 알아요 우리 포탑 한 번도 안 부셔가지고 완전 열일하고 있어 아 진짜? 지금 한주 프리딜인데 아 아빠가 혼내주고 있다 어 들어왔다 매크리 들어왔어요 바퀴벌레 들어왔구만 뒤 뒤 뒤 뒤 나 키리키 해야겠다 나 키리키 해야겠다 오오 나 힐 뺀 아이고 아 설 정리했는데 뭐야 한주 못잡니? 심각하네 일어내라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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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오자마자 죽네 와 나 나오자마자 죽었어 이 부활은 의미가 없는 부활이었어 공급기가 거의 준비됐어 오 너무 길다 길어 생각보다 빨리 줬다 이렇게 빨리 줄줄이야 원래 야 이게 다 너가 한주 한 대 뚝배기 맞아서 그러잖아 원래 보스카야 수비는 B부터 아 A에서 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A에서 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그건 그렇죠 거의 없지 흔치않아 그래도 합이 잘 맞으면 자주 왕막하긴 하는 곳인데 여기가 나이스 아빠 최고 애들이 잘하는거야 못하는거야 애매하네 졸린거지 판단을 잃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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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뿐 응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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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한조 자꾸 돌라고 그러네 다 들키는데 왜그럴까 맥 맥 들어왔다 오오오오 한조 한조 왼쪽위에 이쪽엔 맥 들어왔는데 큰일이네 오오 나 안죽었어 오 나 안죽었어 나 2점 바뀌었는데 안죽 라인 똑같았구요 뭐야 오 나 죽을 뻔했다 오 나이스 포탑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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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언제 왔어 모이라보다 센 포탑 맞아 포탑 있으면 모이라 아무것도 못하죠 쟤 브리기트에서 모이라로 바꿨구나 서열 정리 당해가지고 그러게 10시간 넘게 해야지 자 장인이 되어보자 아빠 힘내요 힐 벤 힐 벤 야 방패 방패 한조 2층에 있는데 이 놈들아 너네 모르고 있지? 밀린다 우리 너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자탄 각인데 그러게 어? 와 뚝배기 와 한조 뚝배기 한조 조심 한조 조심 자리아 힘내 자리아 힘내 자리아 좀만 힘내 어 자리아 궁 썼어요 아우 비볐어야 되는데 아 못 비볐다 아깝네 자리아 궁 써서 묶어놨는데 아무도 못 들어왔어 우리 빨리 밀어야겠다 우리 빨리 밀어야겠다 희한하네 막는거 같으면서 왜 못 막지 희한하네 희한하네 우리 노바 뭐하니 노바 열심히 하고 있니? 망치 이 속상 흐흫 아 그래도 그때 살았는데 아쉽다 라인 방패 없었나보네 자탄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얍 얍 계속해 주세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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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겐지 진짜 노래 진짜 웃긴데 어? 다음에 메르시 노래 들어봐야겠다 메르시 노래 없어 아 없어요? 뭐야 왜 없어 여기 여기 봐봐 응? 저거 커튼 찢어진다 커튼이 어디있어? 어? 아 네 방금 여기 여기 이쪽 봐봐요 어디 오지? 어 아냐 나중에 보여줄게 어디 사내? 답수 있나? 봤어 없고 정크 아 저기 개피인데 여기 개피잖아 멍청아 아이씨 아깝이 치유 안 돼 그냥 와봐 내려와야지 치유를 해주지 저 이상한 애네 쟤 한조 뒤에 있다 한조 뒤돌았어요 한조 뒤돌았어요 2층으로 올라갔다 조심해요 아우 우리 라인 돌진했어 아우 우리 라인 돌진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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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안 죽어 라인이 죽었어 라인이 죽었다 라인 라인 살려볼게 라인 살렸고 라인 살렸고 한조 어딨어? 한조 모르겠다 여기에 안 와있어 아아 아니 못 죽였네 나이스 라인이 열심히 한다 악사야 불탄다 나이스 나이스 나만 불탄다 아 맥비도 불타네 라인아 적당히 했어야지 얘 멋있게 죽는다 돌진하다가 일어나라 이 녀석 시프트 없애버려야겠네 키보드에서 아아 난 죽기 싫어요 오우 뭐야 야 한조 이씨 한조 이측에서 야 에시야 너 뭐하냐 한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 바보 아니야? 에시 바로 옆에 있는데 서로 다른 애 쏘고 있어 와 극혐 거기 숨어있어요 아 걸렸구나 아 뭐야 아우 또 싸워 싸우지마 갑자기 갑자기 우리 팀이 싸우고 있어 힐러 없잖아 빼 아 뭐하냐 이것들 왜 아니 아니 말 말 쟤네 말 썩지마요 저런 애들이랑 말 썩는거 아니야 아우 답답이 와 와우 얘 잘한다 한조 뭐야 썩을놈 어 한조 못하는거 같은데 우연인가? 어 다 왔나? 한조 잘하는 기준이 있어 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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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사랑 겁나 싸운다 어 죽었다 야 그래도 우리사람 열심히 싸웠다 아 낙사시키려고 그랬는데 계속 어그로 끌었네 아 이거 뚫어야 되는데 어 뭐야 뒤에 정크 있어 안 돼 죽지마 다 왔어 아 다 왔는데 죽였어 죽였어 와 애들 너무 많아 아 한조 피일이야 쟤는 왜 딜고수를 따라가 저 멍청이가 와 극혁이다 진짜 쟤 딜고수를 따라가는 거 너무 웃겨 와 나 같은 피하겠다 뒷걸음치 치하다가 그럴 수 있지 아니 보면서 따라가는데 아니 나도 봤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여긴 그런 데야 틀려먹었다 틀려먹었어 맙소사 얘 혼자 있네 얘 뭐지 애쉬야 너 왜 혼자 있어 거기 아 너무 웃겨 완전 웃겨 애쉬 충악다 안쪽 컷 나이트 가자 애쉬 버리고 가자 애쉬 버리고 가자 나 궁 다쳤다 나 궁 다쳤다 떼야 돼 떼야 돼 떼야 돼 어딨어? 아 못 죽였다 죽였어야 돼 나 빨리 들어간다 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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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어요 안 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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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지뢰 때문에 못 들어가 지뢰 때문에 못 가 나 방에 숨었는데 방으로 용이 날아갔어 나갈 수가 없어 지뢰 한조 오면 궁 쓰려고 그랬는데 1인궁 써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어 무서워 오 오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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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디갔어? 어 거기 나 힐 한번만 주세요 나 힐 한번만 주세요 한조 뒤에 아 죽었어 일어나 열받아서 안 되겠다 저에게 죽게 하세요 일단 버려 영웅 제가 도와죽지 않아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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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ssass goal Dana 제 세명한테 어그로 끌렸다 애시도 나름 열심이나 하는데 안 되네 이건 어쩔 수 없다 애들이 뒤로 도는 거 안 봐주네 흥 어 자리하네 어 점수 많이 올렸는데 아 그래 얼른 이제 잡시다 수고하셨어요 냉냉 내일 방송하시면 어 내일 할걸요? 저녁이 올 듯 냉 잘자요 냉 두둥두둥 두둥 다다와 다리야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데 두둥두둥 반만 더 하고 가야지 여기 한번만 더요 지지있잖아 여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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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떨어진다 형 뭐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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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ve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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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한판 하자 연수를 시뮬레이션하여 단단결과를 모두 산출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더 자면 안돼? 엄마 다리 진짜 저려 엄마 다리 저림 엄마 다리 나 뭐하니? 방퇴밀기를 안하고 앉아있군 엄마 다리 아쓰? 엄마 다리 엄마 다리 아우다 왓 위도 있네 유도 있네? 저게 잘 먹고 있는데 왜 나 한 개 못 먹으면 어디서 못 나와? 야 어딨을까? 패킹지 집에 여기 있겠구만 좀 나아질꺼에요 제가 당신의 방패가 띄워드릴께요 좀 나아질꺼에요 좀 나아질꺼에요 저격수 발견 귀엽 위치 변하는게 지원났어? 안녕 저격수 발견 저격수 발견 저격수 발견 와 야 아 이거는 내리쌈 진짜 안했어 왜 또 짠하게 1대2 이런데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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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궁 써버리면 답없지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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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오바했나? 너무 오바했네요 너무 오바했네요 너무 오바했네요 경쟁이 진짜 빡센거구나 뭐야 아나가 다 잡아? 아 뭐야 담벼 아 파란 못 잡는데 가자 어디 앉아 어허 뭐야 어디있어 인자 어허 이거 아프다 이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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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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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했어 엄마 다리 진짜 너무 아파 아 힐금인지 봤어야 하는데 아 힐금인지 아 리알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공박스 제 능력을 증명하겠어요 오 길게 할 수 있는거다 아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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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시작 까지 30초 까요 뭐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엄마 다 밖에 나가면 조심해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볼게 아나 어차피 시간 많았었는데 쟤네들이 팀이었구나 혼내주겠어 안될 3 3 1 1 2 2 2 2 3 2 2 3 3 히힛 히힛 곧 나아질거에요.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곧 사무는 제가 찍고 있어요. 아이고 녹았다. 1킬 밖에 못했어? 이렇게 튀겨야 되는데. krn 왼쪽이랑 지켜야 되세요. 3킬이 있어. 쟤게르айт 쟤게르트 아이고이씨 우리 애들 잘 못하네 군바스라서 쉽지 않지 바스 빼라이 네르쉬을 못하네 아 방금 전판에 애들이 너무 나한테 죽어가지고 애들이 나한테 욕했어요 왜 지만 죽이냐 난 다 죽였는데 야 나 때문에 밥을 불러? 열받아 네르쉬을 못하네 안녕 그냥 저 메르신은 나한테 궁 채워주는 용도예요 그냥 내 궁만 채워주는 애야 쟤는 야 바스 계속 할거야? 아 근데 여기 빠데에서 하니까 엄청 힐링돼요 메롱 너만 죽일거야? 와 리퍼야 와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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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보지 말고 와 빨리 와 와 와 와 빨리 어 뭐야 아 뒤에서 저 패고 있네 아이 빠데는 너무 재밌죠 빠데에서 아 근데 막 하지 말아야되는데 진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자꾸 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1대1 겨루기 중이야 너 어 2층에 있네 리퍼야 누나 곧 갈게 뭐해 바보야 누나 여기 있잖아 왜그래 어 누나 서운하게 나도 힐 좀 줘 한 번 안 주냐 아 아 씨 힐 한 번 안 주네 너무해 난 겁나 많이 주는데 뭐 봐 언니 얼마나 많이 줘 응 비상처 제가 봐드릴게요 까꿍 아이구 누나가 잡아줄게 빠이빠이 아 치사해 빼빼빼 궁 좀 채우자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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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아 아닌데 아닌데 바보들아 궁 공찬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제가 강해졌어 야 왜 궁을 쟤한테 줘! 어? 시사하게 진짜 무서웠구나? 리퍼야 여기서 만나? 미치겠지 아주 그냥 미치겠지? 아 웃겨 아 우리 겐지 오 노노노노! 아 고립됐어 고립됐어 아니 애들이 힐러가 3명인데 나 참 내가 힐금이네 야 너무한다 너네 힐 안하니? 빠대에 힐 연습하러 온 거 아니었어? 나 그렇게 죽으면 메르시 안할 거 같아 아이고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아 애들 여기 소리 못 듣겠구나 나 잘 피해 난 시간을 왜 막혔을까요? 시간을 왜 막혔을까요? 모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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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아잉! 내 어그를 엄청 끌었는데 왜? 한 명을 못 죽였다? 오 겐지 좀 하네? 궁을 몇 번 쓰는 겸? 뭐야? 혹시 나일 수도 있으니까 보고 가야지 밀었습니다 밀었어 겐지가 좀 잘했네 아 힐링워치로 한 명만 패해볼까? 난 한 명만 패해 흐흐흐 아까 겐지가 엄청 겐지가 한 번 저한테 궁 써가지고 그 뒤로 겐지만 때렸더니 겐지가 쌍욕을 했었는데 이번엔 리퍼랑 잘자요 오늘 상담 고마웠어요 앞으로 방송 번창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흫 흐흫 근데 왜 아기 목소리지? 흐흫 흑 흑 흑 할리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흑 흑 따라란 와 다들 고렙이네 좀 있으면 나도 은색이네 적의 공격까지 30초 브론즈 싫어 실버할래 히히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안녕 어 안녕 제가 지켜드릴게요 공격받고 있어요 이거죠 백 히히히 두 명 죽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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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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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뚝배기 어 뭐해 어? 아 나 끊겼어 끊겼어 아 끊겼어 아 게임 끊겼어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다 죽이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다시 접속하자 뭐야 옥츠 오늘 점검이야? 왜이래? 아 자식나 아 뭐야 아 진짜 오늘 점검이야? 왜이래 뭐야 나 인터넷 끊겼어? 어 나 인터넷 끊겼나봐 아 진짜 아쉽나 아 그지 같네 아 뭐야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이씨 열심히 했는데 완전 재밌게 했는데 벌써 4시네 아 혈압올라 아 이제 된다 아이씨 뭐야 이게 와 진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아 다 뚝배기 까고 있었는데 아 야골라 아이씨 어이없어 아 아 완전 어이없네 아 다시 해 한 번만 더 해 졸리다 아 너무 재밌었어 와 아 힐링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게임이지 게임은 이렇게 하는거지 아 뭘 마시고 싶다 이거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좀 조금만 더 놀다가 꺼야겠다 오늘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지 아 너무 재밌었는데 아 하필 인터넷 딱 그때 끊기냐 젠장 그 안 drifting 문격시진까지 잠시 채 여기에 수도꼭지 아직 몰랐으려나 라나 징 이기야 이기식 챗 씹네 좀 나아질 거에요. 저기나 살았어요. 반갑군. 좀 낫나? 잠시만 멈추세요. 안녕하십니다. 고마워. 난 쉴 줄 알게. 필요 없을게. 자꾸래. 자꾸래. 지르륵 보살펴. 제가 보살펴 뒤쎄요. 너 힐 안 해줄거야. 나도 내가 알아서 힐팩 먹을거야. 너 내 말 씹었잖아. 그래서 난 너 힐 안해. 나 힐. 뚝배기 뚝배기. 용돈이. 진짜 두려워. 야. 처두를 거 없잖아. 싫은데? 서두를 건데? 아! 주먹. 어.. 엄마.. 싫어! 너 빼고 해줄거야 두근두근 방패 없다 조심해 고마워 아이구 킬 밴 저기 ㅋㅋ ㅎㅎㅎㅎ 부끄put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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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s perr 나이스 목 오 고맙군 잘 가 뭐 애들 있는 줄 알겠었더니 없네 바이바이 아 나 탱이 아니야 아 힐팩 먹어 힐팩 재수가 없었네 아 망했다 메르시아 공버프 꽂아버렸네 이번 상대는 너다 메르시 잡으러 가자 뭐야 이거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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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턴이네 너무 많이 죽었다 남병 남병 아 더 끌렸네 이번에 안되겠다 아 아쉽다 나름 재밌었다 지휘가 뭔데 왜 안와 탱한 애들은 다 칭찬받아야 돼 참 오래했네 아 배고파 뭐 먹고잘까? 편의점 갔다올까? 저쪽은 오리도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능력을 증명하셨어요 이딴 곳에서 죽어둔 모습 적의 공격까지 30초 제가 지켜드릴게요 오 메르시가 있네 의사가 왔습니다 5 4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화물을 저지하십시오 나는 풍경에서 질서를 이거면 좀 나아지 포탑이요 포탑 있어? 어? 그럴리가요 치유의 물결 가동 어? 지금 채팅창 하난데? 그거 그거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어? 어? 이러면 싸워야 될거 같잖아 어? 우리 애들 다 죽는데? 안녕? 힐을 했는데 죽었네? 와우 아프다 아프냐 너도 아프냐 아프냐 너도 아프냐 방송하면 여러개로 보여요? 희한하네 아직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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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미나레이아 인공룡님 할로우 감사합니다 안녕 나이스 나이스 아빠 안녕 아빠 안녕 머리를 벌리는게 좋을걸? 멀쩡해지셨네요 힐금 먹어봅자 아 요즘에 이거 연습중이에요 지금 며칠 해 지금 한 이틀 됐나? 브리키티한지 아 힐 해주고 싶은데 빨리 가네 어 고마워 나이스 어 고마워 제가 보살펴드릴게요 절 믿으세요 그리기타 승비로 이끌겠어 예언다 아 젠장 공격받는 중이에요 오오 오오 아 뒤로 뒤에 나타날텐데 치료해 드릴게요 치유좀 해주겠어 치유가 아 힐 했는데 오 위도우 아니구나 위도우인줄 알았잖아 조심해 얘 어딨어 해킹하는 애 어 그건 어떻게 해요? 제가 보살펴드릴게요 아 이거 많이 그렇지 메르시 메르시 멋있어 스크림은 어떻게 해요? 아 나 미쳤나봐 나 이거 왜 했지? 아 나 지금 순간적으로 딴 생각했네 어? 화면에 이게 어 화면 왜 이러지? 채팅 여러개로 보이네 어 갑자기 얘 왜 이래 얘 맛이 갔네 어 갑자기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러지? 어 오류 났나봐요 채팅창 아까는 괜찮았었는데 어 메르시가 저기 아 힐을 못해 힐을 못해 죽자 죽자 잉 아 그런게 있구나 채팅창 다시 만들어야겠다 나중에 해봐야겠다 아이고 안타까워 너무 뚜둔게 맞아 안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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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잖아 뭐야 뭐야 아 미안해 모이라 얘 왜 못죽여 아 졸려요 졸린데 재밌어가지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지금 재밌어가지고 그냥 밀고 있는거 봐 넹 자주 오세요 또 오겠지 저 저녁에 해요 어 망했다 폭탄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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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어 아하 정크랜 짜증나 아 열받아 정크 너무 싫다 네 잘자요 아 아 더 또 걸렸냐 아 아씨 바보다 이걸 왜 걸려 브론즈도 안걸리겠다 브론즈도 안걸리겠다 왜 안들어가 누가 먹었어 네 아 나이프린 치료해 드릴게요 네이게 나이프린 이제 지켜드릴게 어? 나 또 올라갈까? 아 여기 올라가는 길 없구나? 왜 힐 그따비로 하죠? 힐 받으러 좀 와라 바보야 이 금 다 내꺼야 목표를 포착해 자, 뒤에 적임 난 것이란 신경이 어깨 기회로 행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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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사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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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가 어떻게 파츠를 먹어 저쪽 정크라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야? 뭐 먹고 있는 거지? 진짜 신기하다 완전 웃기네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좀만 더 놀다 자야지 조심해 조심해 별아 엄마 화장실 갈 거야 고맙지 네 엄마 일변 우리 북 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보단 이게 낫는데? 저기 이상해졌네. 채팅. 이렇게 하니깐 너무 작은데? 글씨 좀 키울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자. 이제 하나씩 보이지? 이렇게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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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마 게임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딱 5시에 자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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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인다? 밀렸네? 안돼! 아! 아 미더운 어떻게 잡아? 미더우때문에 못나가는데 미더우때문에 못나가는데 미더우때문에 변자리가 없다 미더우때문에 더ico 미더우때문에 비신봤는데 미더우때문에 대기하느냐 미더우때문에 생각되네 미더우때문에 빠진다 미더우때문에 두고 미더우때문에 보인다 미더우때문에 재밌된다 ㄷㄷ 좀 나아졌죠? 전망이 전부탑이다 훨씬 낫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넌 코리 공격박소인다 내 의지다 게에서 못할 내 내 의지다 와우씨 붕 써버리네 이번엔 좀 무리했다 다시 다시 이거 못간다 애들이 못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아 힐을 왜 안해줘 아 뒤에도 있네 이번 판은 졌다 이번 판은 졌소 내가 졌소? 하바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우씨 공격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삭니다 안녕 자막 봐바 반죽 그럼 점심 긁 아, 하도 영어 안 쓴 지 오래돼서 스펠만도 모르니? 릴라 죽겠다 얘네 잘하는 애들인가 보네 졸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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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아 너무 많이 때려 애들이 많이 비볐네 아 경쟁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죠 아 아 난 내 잘못이다 나이스 우리 고릴라 잘한다 덤벼라 세상아 덤벼라 세상아 뭐야 안녕하세요 환각군요 안녕하세요 저걸 왜 맞는거야 어그로 끌었구요 화물은 제가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 그러니까 track 똥을 쏴 똥을 쏴 아이고, 잘못했다. 실수다. 아이고, 고릴라. 좀 아쉽다. 제가 봐드릴게요. 가, 간다 오지? 아, 까비. 쟤 자타 있네? 아, 바비 없어? 어디야?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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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아이고 실수다 아이고 죽었다 딜러가 킬을 못하는구나 위도 연습 더 해야겠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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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 중 중 중 ㄷㄷ 거기서 얘기하지 마 이 새끼야 야 너한테 힐을 몇 개 하냐 이 자식아 어 나 죽었네 뭘 못했구나 아 너무 못했다 언제쯤 잘하려나 웃지마 내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적당하다 우와 고랩이다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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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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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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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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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뽕은 안 되네 아 아 어 아 너무 좋다 열심히 좀 하자 왜 이렇게 못하니 별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그 꼼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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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벽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남새로 보살펴드릴게요 남새로 보살펴드릴게요 저쯤은 내가 점령하길래 합리하게 나 제가 봐드릴게요 저에게 집게하세요 에이 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 된장알? 빳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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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빳 던진다 벌써 끝나다니 다들 왜 이렇게 잘해? 여기저기 보려고 하면 잘 안되네 가장 잘하는 디나 아 아 흠 ㄷㄷ 나이스! 나이스! 아이 짱마! 나이스! 못하고 아파! 빡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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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죽었어? 치료해드릴게요. 남은 시간 60초 곧 나아질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해? 어디로 뛰어? 60초인데? 곧 나아질 거예요. 아... 쟤노는 쿠키주는 의미가 없다? 저희도 없잖아. 저희도 없잖아. 저희도 공격받고 있어요! 이건 안 먹으면 돼! 아... 가사 적금 1 아... 피 1이었는데... 슬프다. 자꾸 잘 안되네. 석양이치 뭐야? 바로.. 바로 죽네? 아..팔아..팔아.. 어떻게 잡지? ... 미로... 흠! 앙! 흠! 흠! 무궁으로 만들어져 01480 내가 여긴 왜 왔지 적의 공격까지 30초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 5 4 3 2 1 공격이 시작합니다 그 상처 제가 봐드릴게요 화물을 처제하십시오 저희도 내 검증 초대하자 치료해드릴게요 상태로 버티고 있어요 안녕 알아 죽을 줄 알았다 7 1 2 2 2 3 1 2 1 3 1 2 2 3 랏타 진짜 아프구나 구조아가 나한테는 안 보이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기거 따라가는데 넷 굴 나 빨라 와 진짜 빠르다 ㅋ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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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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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아 딱 꿈 써버리네 얄미워라 룰라 이거나 먹어라 아 애들도 너무 못해 룰라 아 겐지 찾는게 어렵다 뭐하냐 바보야 두피 뭐하니 너 바보 바보 1킬 밖에 없네 1킬 힐을 해주고 싶어도 나 아 뭐하니 이 뭐하니 뭐하니 으 도마라 나이스 뜨거워 입에 도망쳐 1, 2, 2, 1 2, 2, 2, 3 ¡Gracias! 아이고 아이고 너무 무리했다 아 이런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무리하네 그 왜 안 도와줘 근데 솔저는 나 혼자 싸우니 멍청아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 너무하네 저에게 직결하세요 웅 남시대는 당대는 버티고 있어요 아 음 오 먹으라 종상벽이길 공격받는 중이에요 으 으 으 으헤헤헤 으하하하 으 아 너무 즐겁다 힐링팀 힐링 게임이다 힐링 게임 진짜 스트레스 악 풀려 아빠 여기서 뭐해요? 또 무리했다 무리하면 안되는데 하일드 라이트 한번 떠야되는데 하일드 라이트 한번 떠야되는데 하일드 라이트 한번 떠야되는데 우리 팀은 죽어서 이쁜 사람이 없어 추천해 하일드 라이트 하일드 라이트 하일드 라이트 하일드 라이트 하일드 라이트 마지막 하네 수비인가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다십시오 하일드 라이트 약약 또 있네 제 능력을 증명하겠다 이거 쟤 또 비 2 3 3 5 5 5 6 아 걸렸다 아 아 아 아 아 그 상처, 제가 봐드릴게요. 이거면 좀 나아질거에요. 현주 너만 믿는다. 겐지, 컴온. 겐지, 컴온. 너 왜 이렇게 피가 없냐? 아, 그냥 앞에 나와서 똑같이 할까? 짜증나는데? 아, 여기가 더 나아질거에요. 아, 여기가 더 나아질거에요. 아스 소리 나네? 아스 소리 나네? 아스 소리 나네? 아스 소리 나네 아스 소리 나네 여기요 여기 있어요 생보고치예요 생보고치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 나쁜놈 아 빠대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지금 끄지를 못하고 있어 엄청 졸린데 실력 좀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근데 빠대라서 그런가 자꾸 무리하게 된다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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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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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거야? 그래 잘 다녀와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해요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졸려 응 알았다 조금만 더 연습하고 잘하고 싶단 말이야 엄마 작은 고추 무서워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아 겁나 웃겨 아 이제 기가 좀 아프다 너무 오래 게임했나? 어? 제 능력을 증명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다들 준비됐죠? 네 어 적에 공격하지 30초 새로운 키냐 새로하다 다 하나 어디있어? 저 있구나? 주방? 아 잘해야 돼 있구나 이렇게 뜸을 들이면 안돼 도망치는 거 봐 도망치는 거 봐 도망쳐 어따 쏴? 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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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でぇ!? 미안해 미안해 ー ー ー ー ー ーブ ー ー ー 와 여기저기 다 있어서 안되겠다 사라잡아주세요 부퇴하라는거 어떻게 해? 아이고 저런저런 하이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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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피 극혐이네 뭔가 아쉽긴 하다 둠피 극혐이네 극혐이네 너무 아퍼 극혐이네 아이고 극혐이네 어 미안 벼락 우와아 아 아 응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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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вед 공격력 중간 멀쩡해지셨네요 제가 방투를 만날게요 멀쩡해지셨네요 멀쩡해지기 직전해 빨리 도랩 치는게 더운 걸까 아 잠깐 멀쩡해지셨네요 멀쩡해지셨네요 제가 방투를 만날게요 멀쩡해지기 직전해 빨리 도랩 치는게 더운 걸까 그냥 고랩이구나 adam들이 힘든 주검을 수 있듯 지우의 모습 가장 처음 제가 봐드릴게요 ak 자랑 못됐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죠 강북 안 되네 잘 flu 제가 봐드릴게요 장벽이 깨지기 직구 적당한 적당한 적당돈 뭐지? ㄷㄷ 그럼 우리 닭볶음을 왜 이따위로 쓰지? 아 오래 했다 힝 아 무리 왔다 힝 목표인데 왜 가만히 서있어 힝 목표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야호 와 힘들다 점수 1대 0 베르시 못하는데 버릇 나빠져 내가 일하는 거야 이 멍청아 방빠방 ㄷㄷ 아 이쪽 아스가 나왔어 오랜만에 한좋아해? 짱나는디? 콕콕콕 어디있어? 이놈들아 어딨어? 이놈들아 속도 증가 뭐야 궁 왜 썼어 나 애들 오는 줄 알고 썼는데 오 나이스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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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은 언제 1인분을 해보나 저건 모르겠다 나뉴스차 좀 했지 아... 아... 잠시 기지 지구롤타에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헤이 헤이. 이씨. 얘 여름 옷 좀 만들어주지. 너무 더워보여. 잠시 기지. 잠시 기지. 잠시 기지. 이거 먹으라. 잠시 기지. 5, 4, 3, 2, 1. 공격을 시작합니다. 제 뒤로 오세요. 주인공. 공격이 가십시오. 이야... 이거 맞나오오? 열. ㅇㅇ 앉아서 가러 가는 거 비교네? ㄱㄱㄱ ㄱㄱㄱ ㄷㄷ ㄷㄷ 아 너무 아프다 아 너무 아프다 나노가가 되기 때문에 고마워 나노가가 되기 때문에 투여했다 멈출 수가 없다 물렀어라 왜 이렇게 노래라고 해요 공간 빛발빛으세요 영웅 일어나세요 남을 때만 있으며 공간자들에게 헴 어 죽었다 수뇌 없었나 보다 아 저쪽이지? 길에 헷갈려네 뭐야 끝났네 3명이나 따버리네 에이 뭐야 너무 빨리 끝났어 애들 왜 이렇게 잘해 재미없고롱 호라이즌 달기지로 떠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고춧가루 이번엔 소중력이 참고로 일을 시작해주세요 공격 시작까지 30초 땡글땡글땡글이 땡글땡글땡글 땡글땡글땡글 땡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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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오래도 못해요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너무 많아 한 판도 못 먹었네? 어 보탐 망할 이런 거기 할까? 상도는 너무 아쉽는데? 틀렸어 막판하자 뭐야? 들어오자마자 뭐야? 들어오자마자 멈추를 개 하하 미 안 착 ㄷ ㄷㄷ 맨쏘 시작 침 아이고 망할파라시키 바이바이 앗 흠 아 하 아 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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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공격받고 있어요! 이거랑 좀 알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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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공국기가 준비됐어 공장난 뒤처 보니까 그 상처 제가 봐드릴게요 그 상처 제가 봐드릴게요 그쪽바로 절 믿으세요 제가 보살펴드릴게요 활폭탄 준비 완료 알았으 자탄 무섭 것도 없는데 자탄 무섭 것도 없는데 활아 무서워 아니 메르시가 왜 저기 있는거야 아.. 아.. 역시.. 앞뒤로 쏘네 으으으 .. ㅈ.. 굿.. 으으으으으으.. 샘통이다 저에게 집결하세요! 저에게 집결하세요! 고방머리 원래 이기면 재밌는 게임이지 모든 게 다 어 뭐야 메르실이 죽였는데 슬프다 쟤가 다 죽이네 빨리 쓰려나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면 좀 나아질 거예요 빨리 주려고 그랬던데 아 뒤에서 자꾸 때리네 메르시가 왜 이렇게 궁을 못 채우지 우리가 50%면 메르시는 100% 해야 되는데 이거면 좀 나아질 거야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전투는 계속됩니다 제 뒤를 다스라 공격받고 있어요 어 굿 아 으 으 으 으 으 이제 잘하는게 잘 반복되었습니다 얘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가 없이 이렇게 잘 안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더 잘 안되었지 이제 다음은 하얀게 하는거 알아요 제 뒤를 피하세요! 곧 나아질거에요. 제가 봐드릴께요. 돌장난 좀 쳐볼까? 냄병. 지금 기르고 있어야지. 제가 불닭혀드릴게요. 공격. 공격. 치료해드릴게요. 멀쩡해지셨네요. 황골. 제가 지켜드릴게요. 챙겨드리죠. 공격. 이 상처를. 제가 봐드릴게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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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습관을 고쳐야겠어 조금만 더 올까? 조금만 더 올까? 졸려 아 저거 아나도 안나와 보스카야 인더스트리로 떠납니다 흠 수비다 뭐해? 학습도가 78이야 사기 아니야? 증명하겠어요 맨질거리지마 이동하자 적의 공격까지 30초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다들 준비됐죠? 아 이게 쉽지가 않다 아 아까 했던 애 아니야? 공격까지 뭔가 알겠지? ㄷㄷ 흐으! 아아 아파요 아 얘는 에콜 잡을 생각한 게 웃기다 쟤 뭐야 트롤이야? 밥이 최고야 밥이 최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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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아나..뭐야? 꾹 어어 내 경주야 왜 놀라 미쳤어? 어이씨 정신 나갔네 εις 에르 소 Economics 단어에 ystem 스크랩 메인 enter 금 사진 email 설리 wię ㅎㅎ Army 준비하시기 영웅을 삽입하시기 또 수비야? 제 능력을 증명하겠다 안녕하세요 위치 분석 중 덕분 건조 부위캐 펜스터릭 적합 적의 공격까지 30초 헤이헤이 이 정도면 안 보겠지? 뭐지? 아잇 쟤 노랜 탱이 없어서 힐이 의미가 없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녕? 오 돈피다 아이고, 라이점 포커 어, 절로 어, 그래 줄까?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동그리 어, 에고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나 왜 이랬어 나 왜 이래, 너무 피곤한가 인제? 안녕? 아, 겐지야 아프다 저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빠대하는 건데 아 어그로 오늘은 피곤해서 그만하려고 안녕 안녕, 정크 무서워, 무서워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올라갈게요 더치다, 망했다 망했다 으악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언제 가는데요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뒤로 빼, 뒤로 빼 경쟁은 못하고 그냥 설렁설렁 빠대만 하는데 쟤 죽여 쟤 죽여 쟤 죽여 못 죽이기만 해봐 뭐야 너네 뭐야 너네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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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차차차차차차 안녕, 고라니? 야 야야, 치사해 치사해 아 치사해 너도 1인공이야 너 아까 개잖아 빠르게 뛰어내네 또 만났네 아 자꾸 원콤이 안나네 손이 너무 아파서 그런가 2층 어떻게 올라가 뭐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어? 어디가? 큰일났네 휘채고 가야겠다 어 힐러 있었어? 꺼져 아잉 자꾸 스킬 잘못 쓴다 실수가 너무 반복돼 내 손가락이 내 머리를 따라 죽지 않아 야 치사하다 야 파멸 진짜 와 아 갠지 피 진짜 10도 안되는거 아 똥구리 왜 이렇게 못 도니? 똥구리 못 도라 망했어 죽겠다 아 아 나 궁도 못 쓰고 이렇게 끝나는거야? 자 똥구리아 망어줄게 아 넌 빨리 떴나? 아 넌 빨리 떴나?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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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안녕 안녕 왜 위로 올려주냐? 바보야 잉 잘 쏘네 너 좀 쏘는구나 아 난 벌써 밥불렀네 야 네 벌써 밥불렀네 나랑 아니 내가 왜 일단 잉! 다시 보라 최고의 플레이 세종오도용하는거야 흐읍 아 이제 진짜 잘까? 좀 졸리다 흐읍 막박해야겠다 손이 아파서 안되겠다 터르비온 머리검사를 좀 받아보시는게 좋겠어요 니야 오늘의 메뉴가 뭔지 알려드리 5 4 3 2 1 1라운드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아고 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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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살펴드릴게요 흐읍 흐읍 숙소 장패 생활 의사 너 어디 갔어? 흔 이따의 ㅋㅋ 3, 2, 1 3, 2, 1 아이고 뭐야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 멍청이 연습이 완벽을 만들지만 멍이라 혹도 필수지 제가 보살펴드릴게요 이깟냐 공격받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아휴 어 메르시 아 메르시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격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고 공격받고 있어 고고열 환영 카펫을 깔아주지 거점에 제 빛발 손님 중이에요 흠 흠 히 흐 어 음 거기서 힐팩 먹어야지? 힐가가 안 나오잖아? 아 겐지가 그렇네 궁 쓸걸 힐 힐 힐 힐 흐흐흠 다행이네요 많이 죽었다 세븐세 히힛 꼼짝 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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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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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방을 가져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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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죽었네. 아! 아! 개핀데. 저기 안죽네. 베르시 베르시 안 왔니? 베르시 안 왔니? 이 베르시는 중 베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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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가 죽여 펀치지마 경계로 버티고 있어요 센스가 부족하시네 제가 보살펴드릴게요 흐으 빡세다 한 번만 더 할까? 흐으 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블리자드 월디어스 며트를 환영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박력이 Перв게이어아서 해외위원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쉽고 고등학생 sit-form... vegetables 먹고 좋은 것 servir. 그리고 이렇게 필요 Mün... 자, 최선희의 sword은 을 배우 Stu... 이것은 튀김이, 안이 누군요. 나 공부 언제 하냐? 게임 중독이야 게임 중독 이런거 라이징 뭐라고? 아 내가 왜 이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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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그랬을까 메르시 힐이나 줄걸 미쳐가지고 날뛰었네 이런 된장 사라 나오자마자 죽겠다 사라 나오자 사라 나오자 사라 나오자 이거 애들 너무 못한다 호그는 어려운데 방벽이 없어서 어렵지 지금 담정이죠 뭐야 얘네 내려가네 내려가네 에이 이거 졌다 오 바보 이 흠 흠 에어 에어 으아아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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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나한테 이렇게 어그로 끌어도 되니? 하나도 못하네 한 명은 땄었어야지 별이야 너 왜 그랬니 너네네 딜러 괴봤던데 딜러가 있었어? 자야되는데 딜러 괴봤던데 딜러 괴봤던데 딜러 괴봤던데 딜러 괴봤데 딜러 괴봤던데 한 대만 더 때리면 됐는데 낮은걸로는 암살이 안되네 무시무시하지 무시무시하지 아 힐팩매 맞아 죽었네 대단한 일을 해낸 거란다 레벨업 많이 했다 그냥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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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탑이 죽었네 여기있다 . 으십쇼 으십쇼. 아.. 저걸 못 죽이네? 우와 이걸 못 죽였어? 나가 죽자 아우 에임 아쉽네 에임이 못 막았다 나이스 왜 죽었어 가보야 나이스 아까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안녕 안녕 나이스 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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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필 하필 아하하 아하 일벤이었나? 시간이 부족해요 영어도 아니고 저게 뭐여? 정신차려 망해여스 망해여스 왜 그렇게 추천해줘 그래요 네르시 열심히 했어 아 자꾸 왜 경쟁을 흘러 미쳤어? 정신차려 마주 패배 이제 춥다 제 능력을 증명하겠어요. 또 같이. 이번은 박물관에서 잘 틀리길 바라지. 그랬냐? 빨리 놀이기구 타고 싶어. 뭐부터 타지? 아 한국 사람이야? 아 진짜. 아 나. 속았군. 어 추워. 과연 이번엔 이길 수 있을까? 저쪽도 위도우인가? 위도우네. 잡았네 잡았네. 잡았다면? 아니 아파. 뭐야. 뭐야. 여기야? 빈즈. 이 자식아. 뭐야. 애들 다 죽었어? 네르치 죽였으면 됐어. 제가 봐드릴게요. 고마워요. 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야. 1대1 중이잖아 짜샤. 순구의 생애는 4공카네. 아 그렇군요 아 궁에 썰렸네 하하 위도우가 때렸구나 뭐라지 누구한테 죽였어 다 죽네 아 이러면 힐할 맛이 안나는걸 방각근 메르시토 죽이러 오 냉커피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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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앗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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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치료해드릴게요 이건 목으레 납작해졌군 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브라보 나이스 하하하 내보겠네? 인사구? 채? 하하하 안녕 이겼다 히어로? 음 히어로? 마이 페이보릿 히어로? 이 게임? 이 게임? 어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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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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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라이킷.. 오.. 오얼.. 루이라? 오얼.. 메리씨? 아.. 아이라이킷 힐러 죽었다 너무해 비치기라니 넌 죽었다 자리 좀 가줄래? 나 혼자 있고 싶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면 좀 나아질거예요. 까불지마. 랭킹? 아, 아, 노노노. 잔인하게 말하네.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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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힐 좀 주지. 이미 죽었나 아나? 힐 좀 줘. 쟤 살았구나. 부착됐나 보다. 부착됐나 보다.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고마워요. 부착됐나 보다. 압도. 진짜. 너무 웃겨. 진짜. 진짜. 비. 왜. 쟀네 우선파는 안 들어가네 딜러가 못해 점수 1대 1 배고파 2대 1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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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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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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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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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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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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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5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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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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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6 6